15번 선수 남순성상 광장 투하하고 있고요 22번 화단 선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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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김호본 선수는 작년에 3단에 1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선수도 선불관대하고 서로의 색깔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학빈 선수는 인턴 시간대에서 첨뒤 기포범 선수는 진해에서 박두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구 확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축구 봐주羽hop이 정리하는 부분과 침bumps 중acion 감상도 뺏기입니다. 아쉬운 점은 저렇게 서로 한 번만 치고 그만두기 보다는 한 번에 쓸 때 기술을 지어서 그런 연속적인 기술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교에서 또는 기술을 마치고 지금 선수오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공개들만 기존하고 있어 조용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동 오늘 헷간지 복전 노장에 그런 경기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막상 경기 직장은 새로운 마음이 솟아나올거죠. 이겁니다. 이 장비에서 이 첫 탈락들을 보기에서 달리한게 된 뒤에서 이렇게 모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비를 많이 했지만 목수도 있는 계정들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지금 출고단자들의 고위죠? 이 정도는 최급별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통화 챔피언을 가렸는데 유일하게 가려서 하는게 일별별입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머리치기 김호거 선수가 머리치기 크게 들어섰는데 충분히 하도록 좋은 위류 경제였습니다. 박학준 선수 손목치고 방심하다가 맞았죠. 김호거 선수는 상기당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기가 이렇게 기세를 지금 그 같은 경우 김호거 선수 유일격차는 아니지만 박학준 선수 머리를 스쳐서 제작 강력하는 아주 좋은 고급 부스를 보여줍니다. 고급 부스 고급 부스 전혀 강당하게 잘 싸우고 있습니다. 경기 내내 손목을 친 데 이런 배이에서는 작은 기술들과는 한 기술, 한 기술, 한 기술, 그런 기술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박준 선수한테 몰고 가고, 물러나지 않고 잘 지금 바닥치고 있습니다. 기세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표시이죠. 박박준 선수 이 대위를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 손보기에서 손목이 조시드였습니다. 5분 버티가 지났죠. 0대0이기 때문에 시간 시간 없이 손을 지켜듭니다. 김현이 배달음식 supp ли 디레비 그렇습니다. 기세를 내보려는데 그런 비싼 겁니다 박박준 선수 전력적으로는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지도해 저격을 역시 못하고 있죠. 저격을 2번에서 멀리 옆으로 빗나갈 때만 좋은 스튜디오였습니다. 주목을 가지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쉽게 들어가는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리가 점점 붙을 수 있지 않아요. 쉽게 동결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주목원 선수가 오면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쉽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아! 오랜만에 바깥기만 하는 황트인 주목원 선수가 오랜만에 머릿속을 시도했습니다. 두 선수 지금 한 가지 기세에 따라 충만하게 쏟아 서로의 타트실이 아주 알카롭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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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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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이 안 통한다고 아주 아파 봅니다. 아! 이 부분은 제 앞에 못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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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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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